전교조 전남지부는 청구인 1,864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교육청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. 전교조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전광판 사업의 특정업체 독식 의혹과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 구입 등 학교 물품 구입 관련 의혹과 예산 낭비 사례들이 적시됐습니다.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 지역 학교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패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남도 교육청은 개선 노력이 없고 전남도 의회는 행정 사무조사를 포기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